화면 하단에 당구 필수 이론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실 텐데 그 안에 두께와 분리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4구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이 예제 배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배치에서 두께와 분리각 이론을 알면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께와 분리각이라는 것이 그 동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 방향에서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가 이런 상황인데 2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 분리각이 제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칠 때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중상단 당점으로 스트로크를 느린 스트로크로 쳐서 부드럽게 공을 굴려서 치면 2분의 1이 맞거나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거나 꽤 두껍게 맞아도 이 흰공의 분리각 흰공이 가는 방향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께와 분리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인데 그렇다면 흰공은 2분의 1로 맞으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으나 가는 곳이 여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바뀌죠? 빨간 공의 방향이 바뀝니다. 2분의 1이 맞은 게 이 상황인데 2분의 1 두께가 맞으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이렇게 얇게 맞아도 아마 흰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득점은 될 것입니다. 다만 빨간 공은 이렇게 가니까 다음 배치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죠. 일단 회전 없이 2분의 1 두께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 한번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1팁이든 2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천천히 느리게 칠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듯하게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은 되는데 다음 배치가 썩 좋지는 않겠죠. 왜 다음 배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 빨간 공이 이렇게 가겠죠. 두 공의 중심을 이은 선 방향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 내 공은 득점이 되겠죠.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가서 맞을 텐데 그러면 빨간 공은 이리 가고 이 빨간 공은 이렇게 갔을 테니까 내 공은 이렇게 되니까 다음 상황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두께와 분리각에 관련된 이론을 여기서 응용하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춰도 똑같이 득점은 되고 다만 이 빨간 공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이 방향으로 간 빨간 공은 코너로 가겠죠. 그러면 다음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도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중심보다 높은 당점을 부드럽게 치되 2분의 1이거나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워지는 두께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공이 일자로 섰지만 이 세 공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뭔가 수를 내기가 쉽겠죠. 아까처럼 이런 식의 공의 형태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더 다음 공을 치기가 좋아지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바닥에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약간의 오른쪽 회전까지 사용해서 두껍게 치는 겁니다. 2분의 1보다 두터운 두께를 치는데 조금 전에는 12시 방향에 완전 무회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가서 맞을 내 공인데 약간의 오른쪽 회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 번째 빨간 공의 오른쪽 면을 때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빨간 공은 일로 갈 것이고 첫 번째 빨간 공도 코너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공은 이쪽 이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 배치를 좀 더 연속 득점하기에 완벽에 가까운 배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시 방향 투팁 정도의 당점에 부드럽게 치는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지금 내 공과 빨간 공이 키스가 나면서 완벽에 가까운 형태는 안 됐지만 만약에 키스가 나지 않고 이 공이 코너 쪽으로 더 들어갔다면 좀 더 완벽한 형태의 공이 되었겠죠. 그러면 연속 득점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대량 득점도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치는 연습을 한다면 당구 점수를 금방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초급자분들이 이걸 따라해서 저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심해지고 조잡스러워질 수 있어서 그렇게 추천하는 연습 방법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제목이 당구 필수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을 알고 그것이 실전 배치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만 더 쳐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시 방향 투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수겁게 아까는 키스가 나서 모양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모양이 됐죠?